친구 오빠 나 집에 왔어 안녕하세요 오빠 내 친구 놀러 왔으니까 방에서 나오지마 왜?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친구가 부끄럽대?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오빠 어? 저 사람은 오빠 같은데? 오빠!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? 아니다 확실히 봤네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옷 네가 입었냐? 두 찰 흐흐흐 아잇! 뭐하는 거야! 어디 내 사진을 찍으려고! 어휘 오빠 사진 좀 찍어서 친구들 보여주려고? 흥! 어쩔 수 없네 자랑하고 싶은 오빠란 자 찍어! 자! 하! 하! 야! 뭘 찍어? 이대로 찍어달라고? 여기 Allan ₂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